있으신가요? 아직 없으시죠? 집 2번 야수, 우리 야수 너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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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입니다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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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계신데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찜이랑 15번 16번 한 번 더 한 번 더 1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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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번 나왔습니다 자, 잠깐만요 소중호팩 아직 안 나왔어요 네, 아직 안 나왔습니다 19번 18번 아, 18번이네요 아, 한 번 더 1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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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 번 더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나 쏘세요 15번 2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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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다섯 분 남았습니다 자, 다섯 분 남았습니다. 잠시만요. 확인이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, 일단 확인 좀. 일어서 주세요, 일어서 주세요 자, 민고 세 줄 자, 아홉 분, 아홉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네 분 맞나요? 저희 진행요원님 이쪽 라인, 네, C구역, C구역은 두 분 자, B구역은 저희 진행요원분들이 숫자를 좀 말씀해 주셔야, 몇 분이신지 두 분 아, 전체 두 분이세요? 전체 두 분 네 분, 다섯 분 남았답니다.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누구죠? 네, 어느 분 아, 가야 되냐? 네, 바로 이어서